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부추 지짐이 부추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도시락을 차려줍니다. 코카콜라, 생강, 파인테이크, 파인테이크, 계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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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과 함께 넣어주세요. 부춤 가루로, 묽게 하면 안좋아요. Only add a little bit at a time. Add the dried shrimp. Add the hot pepper. Sprinkle in sunfish sauce. Add the chives, onion and carrots. And mix. Use olive oil in the pan. Use olive oil. Mi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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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x and stir. Mi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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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더 좋지 않나요? 치즈가 더 좋지 않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노래하고 먹으면 치즈야. 어, 치즈미. 어, 치즈미. 치즈미. 음. 음. 꼬치 사이드는 치즈야, 꼬치. 칼라 조금씩 브런치. 응. 진짜 맛있어. 어. 뭐지, 소 스파이시야. 어. 위프트 썸미. 스파이시는 동가라시. 응. 음. 고마워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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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